너무 먹고싶었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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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버섯 완전 소스가 찬배소스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오늘은 머리부터 하고 기부터 두 벼랑 같이 다 먹는데 다른 기사랑 같이 더 먹고 싶어졌어요 드디어 으 kind 다시 해볼 게요 다시 해볼 게요 이.. 땡큐 선생님 어떡해 어떡해 이번엔 오리다 으으... 하... 대박이야! 못하겠다! 소스 미쳤다 완전 장난 아니야 소스 미쳤다 완전 장난 아니야 소스 미쳤다 막걸리 먹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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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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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